오늘도 영찬, 영찬, 수학을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미적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시면 A, X 친구가 있겠고요 우리 친구에서의 접선을 그리고 그 다음 법선을 그린 다음에 X절편, Y절편을 생각해서 그 친구들의 길이비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잘 처리를 하면 계산이 엄청 쉬운데 아니면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요새 점점 27번이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시면요 요렇게 이제 되겠고요 A, X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슉 그려주면 되겠고요 여기 몇이야? T 딱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냐? 요렇게 딱 접선 그리고요 법선 그리는 거니까 요 정도로 이제 그림은 적당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제 이 좌표가 몇 된다? T, 몇 되는 거야? 우리 이제 A의 T제곱이다 이쁘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궁금한 게 뭔 거야? 얘가 이제 A인 거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B, 여기가 몇이냐? C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슬픈 길로 빠지지 않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요 A, B분의 A, C라는 이 값을 구할 때 진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당연히 우리가 X 좌표 또는 Y 좌표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당연히 이렇게 순을 내려야 됩니다 즉 뭐냐? 아 내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몇이냐? 당연히 T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들 구할 수 있냐 없냐?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 식을 구해도 되지만 우리 한번 연습할 겸 그냥 직각사각형 즉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여기 이제 Y 길이는 A의 T제곱입니다 우리 지금 이 친구 있죠? 접선은요? 몇 된다? 당연히 A의 T제곱의 LNA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친구 법선이잖아요? 법선의 길이는 몇 되는 거다? 우리 친구는 당연히 마이너스 A T제곱의 LNA분의 1 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이제 이 길이를 별이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친구가 마이너스 몇 되는 거냐? 별 분의 A의 T제곱이 되겠죠 즉 뭐냐? 내가 별값을 바로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다 어떻게? 별은 A의 2T제곱 LNA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해 보시면요 A, B분의 A, C인 거죠 걔는 몇 되는 거냐? 걔는 이제 별 분의 T인 건데 별이 몇이냐? A의 2T LNA분의 몇이냐? T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났습니다 왜? 내가 이 친구 최대값이 1에서다? 즉 뭐냐? 미분 해가지고 1 대입하면 0 된다 해주시면 A 나와 안 나와? A가 나오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요새 이제 막 수학상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건데 얘가 이제 뭐예요? 이 친구 어차피 다 양수입니다 왜? T도 이제 양수고요 A도 1보다 크니까 양수인데 얘가 T는 1에서 뭐예요? 최대래 근데 얘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제가 분모가 못생겼잖아 우리 사실 분모 못생긴 거야 싫어해? 좋아해? 당연히 싫어하죠 항상 분모가 이쁘고 분자가 못쓰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지금 큰 차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을 위해서야 그럼 뭐냐? 얘를 바꿔서 그냥 역수로 봐도 되겠죠? 지금 뭐냐? T분의 A, E, T, L, N, A가 뭐가 된다? 우리 친구가 당연히 T는 1일 때 뭐가 된다? 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도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한 대로 큰 차이 없고요 나중을 위해서 얘기를 그냥 해본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다? 우리 친구의 도함수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함수 구해보시면요 분모 제곱도 되겠고요 분자 미분 분모죠? 어떻게 되는 거냐? 분자 미분이니까 A에 2T 되겠고요 여기서 2 내려오고 L, N, A죠? 정보냐? 2 곱하기 L, N, A 원래 있었으니까 제곱 그 다음에 분모니까 T 빼기 뭐냐? 분자 분모 미분이니까 A에 2T, L, N,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이냐? 0이 되겠고요 T에다 누구를 대입한다? 1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T에 1 대입하시면 0 된다 되는 거니까 정답 거의 구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A에 제곱 딱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1 대입하는 거죠? 안녕? 하시고요 2, L, N, A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빼기 몇이냐? A제곱의 L, N, A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A는 양수니까 이거 지워도 상관없겠죠? 딱 지워주시고요 그럼 뭐다? 인수분해하시면 L, N, A로 붙고요 그다음보다 2, L, N, A 빼기 몇이냐?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L, N, A 값이 몇 또는 몇이다? 이 값이 0 또는 2분의 1인데 0은 안 되겠네요 왜 A는 1이 아니니까 즉 뭐냐? A라는 값이 루트 A다 정답 루트 2 가볍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나온 형태네요 뭐다? 내가 아는 함수이다가 직선으로 갈아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보통 접선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얘는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접선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바로 어? 접선인가? 하지 마시고 계산을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 보시면 어떻게 된다? A, 4의 2A라는 점을 지나가겠고요 그 다음 기호가 몇이냐? 2의 2A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A 대입하시면 4의 2A니까 당연히 보다 연속인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X 40번 테너다 이 친구 이제 여러분들 우리 X-A-2의 제곱 그대로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도함수 구원 E에 X-A-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수문에 하시면요 어떻게 된다? x-a-2에다가 x-a 하는 거니까 a와 a 플러스에서 뭐냐? 우리 극점을 갖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어차피 앞에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 몰라? 당연히 그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게 이제 f가 밑에는 다른 식이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호는 편하게 쓸게요 혹시 그걸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몇인 거야? 여기가 이제 a 플러스이고요 여기 몇이냐? a라는 거 우리가 이미 실전 개념에서 많이 배운 그래프 개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선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접선이 요거야 상수잖아 근데 이제 아니죠 2에 2a이고 이 친구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그래프는 요렇게 이제 쭉 가다가 이렇게 이제 갈아타는 이런 친구가 실제 f에보다 x가 딱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gt가 누군지는 이미 기존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죠 요렇게 해서 t 딱 씁니다 그럼 뭐냐? 이땐 당연히 요 하나니까 이게 우리의 값입니다 t 딱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뭐냐? 이번에는 요 왼쪽 게 gt입니다 t 딱 합니다 그럼 먼저 당연히 이번에는 요 왼쪽 게 gt입니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왼쪽이 되다가 당연히 뭐야? 더 커졌어 이렇게 t 됐어? 그럼 이땐 당연히 보낸다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우리 이제 gt의 상황이 되겠죠 즉 언제 유일하게 불연속인 거야? 항상 이렇게 쭉 연습적으로 있다가 t 뛰어넘쳐 언제? 요 지금 점을 기준으로 지금 뭐냐? 이 극대값이 몇 된다? 12라는 게 우리 문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아 대입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f의 a입니다 f의 a 몇이야 여러분들? f의 a 대입하시면 이미 저기 써있어 4의 2의 몇이야? 4의 2의 a잖아 발음도 어렵네요 얘 몇이냐? 12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냐? 2의 a가 3이라는 게 우리 문제의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냐? 우리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g' f'a 더하기 6과 g' f'a 더하기 2를 구하는 거죠 f'a 더하기 2는 어디야? f'a 더하기 2는 여기입니다 a 더하기 6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a 더하기 6 당연히 뭐다? 여기보다 한참 이제 멀리 있어야겠죠? 대략적으로 어디냐? 대략 한 이쯤에 이제 있는 게 뭐다? a 더하기 6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의 상황을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야? 우리가 이 상황을 뭐로? 역함수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뭐였죠?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정리해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시면요 요런 거였습니다 뭐였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유명한 기출 3차 함수니까 이렇게 3차 함수 딱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 fx입니다 우리 문제처럼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t가 딱 만났어 그때 요 좌표 요 좌표가 무슨 의미였냐? 라고 했을 때 뭐였죠? 여러분들 제일 왼쪽 거는 이렇게 잘라 그리고 내가 이 fx라는 걸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걸 f1이라고 해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잘라 그리고 요 오른쪽으로 생각한 것보다 f2라고 해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요 x좌표가 f1의 역함수 t 되는 거였고요 여긴 뭐냐? f2의 역함수의 t가 된다는 게 우리 문제의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이걸 뭐냐? 그대로 적용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g'에 두고요 f에 a 더하기 쉬울 것 같잖아 얘 먼저 이제 구해볼게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f a 더하기는 몇인 거야? 당연히 0인 거죠 그럼 뭐야? 어차피 요거잖아 제일 작은 거니까 왼쪽이라고 즉 이 상황은 이 직선이 있겠고요 f a 더하기니까 얘잖아 얘가 0인 거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역함수에 대한 뭐다? 미분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역함수 미분 개수의 핵심은 뭐예요? 역함수 미분 개수의 핵심은 원함수 미분 개수의 역수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직선인 거잖아 내가 여기를 구할 수 있지만 구할 필요 있어? 없어? 구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 없어? 말한대로 이 기울기는 항상 몇인 거야 이 기울기 써 있어 그리고 문제 몇이냐? 2에 2a라고 써 있단 말이야 즉 얘가 별이든 뭐 여기 몇이든 상관도 없습니다 얘는 뭐냐? 당연히 그냥 이 기울기의 역수니까 2에 2a분의 몇이냐?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 기울기의 역수인 겁니다 얘는 그냥 프리패스야 안녕?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냐? g'f의 a 더하기 6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말한대로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막 열심히 계산할 때는 a 더하기 6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따져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따져보면 당연히 되긴 하겠습니다만 시험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풀어주세요 이거를 왼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문제가 의미가 없잖아 그치만 그치만 구해보면요 그치만 누군가 이제 또 엄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까봐 구해보시면 이제 a 더하기 6을 대입해보는 거야 어디에? 요 시계에다가 뭐야? f의 a 더하기 6이죠? 몇 대니 여러분들 저기 대입하시면 우리 친구 a 더하기 6인 거니까 16에 2에 a 더하기 6이라는 딱 봐도 엄청 큽니다 2에 a가 이미 3이잖아 그 뭐야? 이 친구 한참 큽니다 누구보다? 12보다 즉 뭐냐? a 더하기 6이 이쪽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 g'에 f의 a 더하기 6이죠 그럼 이게 몇인 거에요? 여러분들 이 친구는 이 노란색 그래프야 그냥 노란색 그래프 즉 뭐야? 이 친구 그냥 이 지수함수 그러니까 뭐야? x-a의 제곱에 a-a의 제곱이죠? 얘의 제곱에 2x라는 친구입니다 여기서 누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a 더하기 6을 대입했어 그리고 요게 몇인 거야? f의 a 더하기 6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역함수가 뭐야? 역함수가 g힌 거라고 얘가 서로 뭐야? 역함수 아닌 거야 역함수의 f a 더하기 6을 뭐야? 미분계수를 구하래 그럼 뭐야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대응점이죠? 대응점 어디야? a 더하기 6인 겁니다 여기서 뭐냐? 미분계수의 역순거다 즉 뭐냐? f'에 a 더하기 6 분의 몇이냐? 1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이 관계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거의 바로 풀리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건 몇인 거야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계산해 보시면 여기 이제 f'x 있습니다 a 더하기 6 대입하는 거야? 그럼 뭐 된다? 4 곱하기 6 곱하기 몇 된다? 2에 a 더하기 6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보시면 어떻게 된다? 누구 분의 누군 거야? 얘 분의 얘인 거죠? 정답 몇인 거냐? 정답 해보시면 여러분들 얘가 이제 분모야 애초에는 그래서 2에 2에 2분의 몇 되는 거야? 얘가 분자에 써있는 얘가 분모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헷갈리죠? 얘가 이제 요거 분의 1인 거죠? 얘 분의 1인 거니까 요거의 역수란 말이야 근데 얘를 다시 뭐야? 분모에 또 넣었어 지금 뭐야? 이 친구 그냥 분자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 4 곱하기 즉 24 곱하기 2에 a 더하기 6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냐? 24에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몇이냐? 6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24 2에 마이너스 a 몇인 거야? 3분의 2잖아? 그래서 뭐냐? 8에 2에 6 제곱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 포인트는 요 관계 아 대응점 즉 여기서 본 이 기울기의 역수를 쓰는 거다 이 기울기의 역수를 쓰는 거다 만 기억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0 ㅖ 20 30 4 노계 트라이 大 Ok 20 40 노계 cut 30 30 Ч